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나온김에 마실거랑 먹을것좀 사왔어 지금 플레이타임이 11시간째 하고있는데 한 70%? 60%?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빡시게 하면 엔딩 볼수있을거 같은데 새벽충으로 아까 쉬라고 했으니까 같이 자면 되겠죠 엔딩 볼수있을거 같은데 2. 2. 5. 5. 5. 5. 5. 5. 5. 6. 6. 6. 6. 6. 6. 남한가면 되는거가? 탄다 5. 6. 8. 被撃官まであと16分 シールドオムニ設定にしろ フェイズキャノンを自動照準で設定 機関室には絶対に当てるなよ 了解 防御シールドオムニ設定へ移行 フェイズキャノン自動照準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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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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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보는 중 밖에서 싸우고 있음 좀 보여줘 아니 말로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밖에서 상황을 아예 모르는데 뭘 어이구 적금 전부 기관으로 신속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네는 밖의 상황을 보지 않고, 전혀 보지 필요해. Kashunday, 제자들과는 어떻게? 제자들과는 지금 완전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쨟. 게임하냐 게임? 제자 , 제자들이 적은 적으로 적은 것같은 것입니다. 구 electrodes, 강력한 에너지의 연속력이 있는 연속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에너지를 이용한 수신공간에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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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敵艦は今の攻撃で我々を舐めているはず。陽子魚雷の中に、陽子魚雷を混ぜて撃てば命中する可能性は上がるはずです。 確かに。さすがアンナだ。すぐに陽子魚雷、陽子魚雷、各4門想定しろ。 機械室には当たらないよう設定しろ。 了解。陽子魚雷4門、陽子魚雷4門、想定準備。 敵艦、コースを変更中。回避ではなく、こちらを攻撃するコースに修正しています。 魚雷を連続で当てて、こちらのシールドを破る気だ。こちらを舐めている証拠だな。 陽子魚雷2門発射。続けて、陽子魚雷2門発射。 了解。陽子魚雷2門発射。続けて、陽子魚雷2門発射します。 艦長、敵艦も魚雷8門発射してきました。 回避コースを取れ、了解。 この大胆なボール、やはりこちらの魚雷を舐めているな。 陽子魚雷、距離5000km。 陽子魚雷、8000km。 敵艦魚雷は距離20,000で旋回中。 敵艦、回避行動はありません。 陽子魚雷、着弾します。 了解。 敵艦、シールド現在。 敵艦、回避行動はありません。 続けて、陽子魚雷、着弾します。 艦長、敵艦、防御シールド効率11%まで低下。 機関停止を確認。 よし。 敵魚雷は? こちらは発発、全弾回避に成功。 完全勝利だな。 敵艦、動力を失って、小惑星の引力権に捉えられています。 何? 危ない。 敵艦、防御シールド効率11%まで低下。 機関の2分の1。 敵艦の距離10kmにつけろ。 10km? 敵艦は完全に努力を失って、沈黙している。 問題はない。 疲れ切りすることはない。 了解。 機関の2分の1。 距離1万km。 異形は減少している。 絶対を減少し。 敵艦10kmに着いたら、トラクタービームで滅落下さい。 了解。 敵艦、500、 敵艦、10kmに着きました。 敵艦を取られます。 敵艦、勝車! 敵艦の軌道が安定しました。 敵指揮官と話したい。通信回線を開け。 了解。 敵艦、反応しません。 反応できないのか、無視しているのか。 敵艦に直接乗り込み決着をつける。 転送の準備を頼む。 それと、敵艦内の情報を調べておいてくれ。 了解。 転送室へ向かう。 敵艦内の情報を調べておく。 敵艦からの空の敵艦を拳去。 敵艦の銃射程が必要。 敵艦された敵艦。 《DRACOLOA》 ㅋㅋㅋ 아니 근데 적진이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데? 어우 잠깐만 죽었었네? 대척 없이 들어갔다가 쭈꺼 막았어 쫄깃쫄깃쫄깃 spoi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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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죽어.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와... 뭔가 여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죽었다. 아니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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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р... 아니... 아니... 너무... 들쭉날쭉해... 맞으면 죽고... 동물 동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보니깐 쟤네들도 힐러만 딱 노리자나 이게 지금 힐러가 죽으면은 다 죽는거고 살면 어떻게든 비벼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누가 빨리 녹이냐 그 싸움에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그럼 최대한 빨리게 내가 뭐해 죽어온지도 모르겠다 이거뭐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이거 ett 빨리 죽자 얜 답이 없다 얘네 답이 없어요 지금 도망을 쳐야 되나 이거 너무 무작정 들어왔나 이거 레벨이 부족한건지 내가 뭘 좀 빠르게 온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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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거 뭐 하려고 하면 누굴 와 이거 완전 진짜 노답이네 이거 뭘 해도 비벼벼리 구석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달려서 왔나 이거 큰일 났다 해놨어 이거 어떻게 부딪혀 완전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이거 너무 빨리 달렸나 와 저 끝까지 어떻게 가지 노가다를 정말 하고 왔어야 되나 이거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좀 회피가 안되려나? 아 무조건이네 이거 도망 일단 도망 도망 일단 최대한 도망다니면서 일단 해볼게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도망다니고 있어 도망 최대한 도망 최대한 도망 도망다니고 있어요 온라인 도망다니고 있지 작은 거 다 Davin 뒤에 진짜reh 일단 세이브 포인트까지 달려볼게요 일단 도망 일단 세이브 포인트까지 도망간다 어째서 왔어요 여기까지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으니 다행이네 오 뭐야 아 이거 엄청 세보이는데 이거 잡아야되나 이거 아 도망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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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필살길 잡고 일단 잡고 일단 일단 아깝지만 좀 잡고 일단 갑시다 세이브 포인트 까지지만 일단 다행이네 네 아 하이 이게 다 빠져있지? 미치겠는게 이게 자꾸 나갔다 들어오면 장비가 몽땅 해제가 돼있어 어차피 자기들밖에 못쓰면서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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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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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죽네 나 죽어. 빠른 전멸.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뭔가... 스펙업을 해서 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렸다. 보스라도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세이브를 중간에 했으니까 다행이네. 게임을 좀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을 오래 잡고 있을 자신이 없어. 빨리... 빨리 깨고 싶어. 그런 마음뿐이야 지금. 그냥 깜치지 말고... 쭉... 바로 달려야겠다. 바로 달려야겠다. 깜치지 말고 바로 달려야겠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놀라야겠다. 제가 변하여서 만나요. 뒤블라야 하다. 이제는 이 게임이 가끔씩 남아있어요. 바로 달려야에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 내 게임은 조금씩 남아있는데... 지금 몇 회의가 계속 남아있어요. 이제는 이 게임이 되는 거지. 와 집요하게 힐러만 누린나 요즘 패스 게임 한거라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어요 할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콘솔 하기 딱 좋은 시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걸러야 될 게임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괜찮은 게임들이니까 많이 사서 했으면 좋겠어요 리리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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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아? 만약에 전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하하하하하하! 저희들아! 자! 우선을 해소하자! 고구라! 그 이상으로 돌아가면 알겠지? 언제 들어갔대? 하하하하 가만히있어 야 너무 무방비한거 아니야 너네들? 야 얘네들 너무 무방비한데? 아 흥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클리어 하긴 했어 도망전법으로 클리어 했네요 여기는 일단 지금 비덕! 비덕! 불가? 도가 모으키고 싶어요 응 平이? 리리아? 좋았어요 미키! 제가 더 행복한 일을 넘어갈 수 있을 때가 여기가 더 좋은데요 리리아 제가 함께 페리아를 도와줄게요 응 응! 같이 가! 에마손, 차르즈D고르 여기, 차르즈D고르 여기 있는 지진을 바로 전송시효해 아, 또 설마! 전송시효을 당하는 시글들이 그곳에 발생하는 것이다! 야 설마 야 시간 가고있어 어디로 가야됩니까 저기네요 쭉 걸어서 오른쪽으로 아 이거 저기 기계들 있는데 아 이거 세이브도 못하네요 일단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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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도망이에요 아야야 도망도 못치네 내가 도망간다 갑옷 밥이 없어 저 괴물 딱시들 아 뭐 뭐 뭐 뭐 뭐 으 아! 잘못 썼다 아이템 아 이건 좀 아닌데 도망도 못 가게 하니 나이씨 나이씨 화가 난다 화가 나 도망 한 번만 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와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여기 좀 너무한데 아니 여기 중간 버스보다 기계들이 훨씬 무서워 너무 맛있었고 그래 그래 제가 말했다고 지금 샷에서 그들이 그들이 이럴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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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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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한 구입은 어우 몰려있어 여기부터 주고 순없긴 일단 이 상황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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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난 아니네 이거. 너무 대놓고 다고리를 맞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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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짐 다짐! 다짐 다짐 다짐! 하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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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었네. 릴리아만! 그럼, 릴리아만! 問題が山積みです。 さすがに全面戦争はまずい。 クロノスが公式に返還を要求してきますよ。 紋争を消すっていう、あの方法は使えないのか? できたとしても、もはやそんな単純な話では済まないでしょう。 いっそのこと、あのおチビちゃんがいなければ。 艦長! リア! あの言い方はないでしょう。 反省している。 エイスペルルが帰っている。 ドボ! 車的に浜測します。 入ってくる。 駅の動きです。 売っているかもならないよ。 私は運転がらないよ。 あらたしながら。 重力でよくなり、それがまわりで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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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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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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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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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신은? 저는 래히네, 이研究所의 생物研究区画管理자입니다. 주세요, 그곳에서 그곳에 가르치습니다. 기다려, 왜 저에게 협력을 할까요? 너희들이 강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이区画의 전부의研究員이喜んで 지금研究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에 2人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을 잊지 않지만, 이 시각을 계속해서 이 시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이 시각을 어떻게 해오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각을 통해. 너희들에게는 거울이 없을 것입니다. 기다려, 이 시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을 받은 시각을 받으신 모든 일을 통해 이 시각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각을 받은 시각을 받은 시각을 받은 시각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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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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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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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이 그렇게 막 하드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지만 크로노스의 지역은 너무 길어 어떤 작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잊지마서 찾아라 알겠습니다 별거적으로 뭐 내용은 뭐 솔직히 내용은 거기서 거긴데 어딜 어떻게 보여주냐 그 차이죠 뭐 내용이 뭐 얼마나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게임이 몇 갠데 얼마나 그냥 다르게 보여주냐 그 차이죠 내용은 똑같아 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말 걸리는 거나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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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だ。おかしいな。クロノスの施設じゃないのか。 これは全周波数かつあらゆる種類のエネルギー波を遮断しているとしか思えません。 そんな高度なものがこの星にあるわけない。 この星どころか連邦にもここまで広範囲なものは存在しません。 考えていても答えなど出るわけないな。 行ってみるか。賛成です。 どの道?アルマ将軍を見つけるのにも、もう少し時間がかかりそうだ。 このシールドがある以上、直接の転送効果は不可能です。 しかも、この施設全体に転送を妨害する効果が及んでいるようです。 そんなことがあるのか。 どのように見つけられるかどうか。 しかも、見つけられば、転送効果を見つけられば、探索を探索に行く場所に行く。 分かりました。 準備してください。 これから、来る聖殿。 디뮤오 제가 이 게임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냐면은 스토리도 뭐 다 좋다 이거입니다 근데 뭔가 이 배경에 과 이 진행 상황에 비해서 너무 보여주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네가 지금 전쟁을 몇 번을 했고 네? 함대전을 몇 번을 했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우리가 거기 인게임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뭔가 그러면은 조금은 성의 있게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연출이라도 그런 게 일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맥이 빠져 약간 절정 부분에서 뭔가 어 야 쩐다 이런 한마디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연출은 하나도 없어 너무 그냥 유야무야 그냥 맹맹하게 다 지나가는 느낌이야 뭐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드나? 솔직히 스토리가 뭐 다르면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 거는 다 이해한다고 쳐도 뭔가 보여주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잘 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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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최악인 게 이제 만들다 말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제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잖아요. 게임 평가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시작하자마자. 부진장 세다. 부진장 세. 잠깐 방심하면 이게. 갑자기 강력한 친구들이 나와. 이거 봐. 이게. 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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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니군. 잠깐. 정신이 없는. 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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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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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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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가 사실상 지역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맵이 정리된 걸 보고 있는데 여기 이효롤은 맵이 없네요. 최종전전인가 여기가? 어, 상자 있다. 즉사하기를 쓸 것 같은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 타임이 12시간. 중간에 많이 죽어서 삽질한 시간을 한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빼면은 실제로 삽질 안 했으면 한 11시간 정도 됐겠네요. 삽질한 시간이 너무 커가지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